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운입니다 제가 또 여행을 떠납니다 제가 요즘 일을 정말 많이 하면서 틈틈이 여행도 많이 다니는데요 제가 미니 캐리어 요만한 사이즈 그 캐리어 하나만 들고 다니는데 큰 캐리어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다가 큰 캐리어를 구매하게 되었는데 제가 또 예쁜 것만 정말 좋아하다 보니 그렇게 고르고 고르고 골라서 고른 제품이 바로 이겁니다 짜란! 폴마르 캐리어는 총 6가지 색상이 있고요 어떻게 6개의 색상이 하나같이 다 예쁘지? 진짜 고르느라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이즈는 21인치, 26인치, 30인치로 구성되어있고 저는 26인치를 골랐습니다 짜잔! 다양한 컬러가 있어서 어디에서 사진을 찍어도 너무 예쁘게 나와요 보통 캐리어는 가운데 부분에 지퍼가 있어서 좁은 객실에서 물건을 꺼내기가 굉장히 힘든데 이 콜마르 캐리어는 1대 9 비율로 이 부분이 열리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캐리어는 확장이 가능합니다 10% 더 커질 수 있어요 여기가 장바구니나 다른 쇼핑백 같은 거를 걸 수 있는 곳이에요 굉장히 편리하지 않나요? 캐리어가 예쁘다 보니 저도 스타일에 약간 신경을 쓰게 되네요 제가 며칠 동안 인천 여행을 다녀올 건데요 이번 여행에도 콜마르 캐리어를 들고 떠나려고 합니다 저는 로즈핑크 색상이라서 제 트위즈 자켓도 핑크로 한번 맞춰봤습니다 제 트위즈 자켓도 저의 퇴근을 제시합니다 제 트위즈 자켓도 상대인으로 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곧 저는 해외로 출국합니다. 이번에 떠나는 여행지에서도 콜마르 캐리어와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편에서는 여행 브이로그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